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우리 함께 성탄 카드를 오늘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예쁜 성탄 카드를 만들어서 주변에 나눠주고 싶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기쁜 탄생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탄 카드 만들어볼게요. 오늘 성탄 카드를 위한 준비물을 소개합니다. 먼저 집에 있는 재료들을 활용해주시면 좋은데요. 스케치북이나 예쁜 두꺼운 종이를 활용해서 카드를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색종아이가 있으면 더 좋고요. 색깔을 칠할 수 있는 색연필과 풀, 가위, 칼도 준비해주세요. 여기에 재료를 더하거나 빼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재료로 정성껏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스케치북을 열어서 오늘 스케치북은 두 장이 필요합니다. 먼저 두 장을 예쁘게 잘라주세요. 스케치북을 두 장을 잘랐다면 오늘은 카드를 만들기 위해 한 장을 사용합니다. 카드를 만들기 위해 스케치북을 반으로 접고 여기를 또 반으로 잘라주세요. 자, 자른 두 장의 종이를 이용해서 카드를 만들어볼 건데요. 먼저 하나는 반으로 접어주시고 또 한 장도 반으로 접어주세요. 하나는 카드의 겉면이 되고 하나는 카드의 앞면이 될 겁니다. 오늘 카드는 가로로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안쪽으로 들어갈 종이에 한 가운데 정도의 가위로 이렇게 선을 넣어주시고요. 이것을 이렇게 반으로 또 접어주세요. 자, 이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서 입체를 만들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다시 펴서 안쪽에서 한 번 더 이 부분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안쪽으로 입체 카드를 만들 수 있도록 모양이 완성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다 완성되고 나면은 겉면을 붙여서 이렇게 예쁜 카드가 되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는 안쪽 카드에 들어갈 내용을 한 번 만들어 볼 텐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케이크를 한 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자른 스케치북 한 장을 가지고 와서요. 여기다가 그리고 싶은 모양의 케이크를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저는 사인펜으로 케이크를 모양을 그려보았습니다. 이제는 원하는 색깔로 색깔을 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해둔 생렴필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케이크를 꾸며주세요. 짜잔! 케이크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까 만든 카드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카드 안쪽 면을 만든 것을 여기에 풀을 칠해서 붙여줘도록 할게요. 자, 카드 안쪽에 여기 튀어나온 입체 부분이 될 이 부분에다가 풀칠을 꼼꼼하게 해주세요. 다른 부분에도 풀이 붙으면 잘못하면 카드가 안 열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 부분에다가 붙여주세요. 어머, 저는 이렇게 케이크가 튀어나왔네요. 여러분, 크기를 잘 생각해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안쪽 면이 완성됐죠? 이렇게만 하면 허전하니까요. 여기다가 글씨를 좀 써주도록 할게요. 저는 예수님 생일을 축하해요.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벌스데이 투 지저스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써주고 싶은 메시지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주황색과 연두색으로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해요.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해요. 축하해요. 네, 하트도 색깔을 이렇게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해요. 자, 예수님 생일을 축하해요. 내용이 담긴 카드 앞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래쪽 부분에는 메시지를 담아서 주고 싶은 사람에게 글을 쓰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건 접어주도록 하고요. 이제 카드 겉면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는 가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어서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꾸며주도록 할 텐데요.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이번에는 성탄, 나무, 트리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둔 색종이를 가지고 성탄 나무를 꾸며볼 텐데요. 한 이 정도 크기로 해주면 좋겠죠. 카드 앞면도 여러분이 꾸미고 싶은 모양으로 꾸며주시면 좋아요. 자, 저는 반을 접어서 나무 모양, 트리 모양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접은 것을 피면은 자, 트리가 됐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도록 할게요. 자, 풀을 꽁꽁이 붙이셔서 트리를 앞에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트리가 뭐 노란색 모양이 되도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색연필로 안에 꾸미기가 더 쉽겠죠. 자, 트리 모양이 완성됐습니다. 이번에 여기를 또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의 별도 달아주고요. 트리 장식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각종 장식품들, 모너먼트를 동그라미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달아주세요. 성탄 전구 모양으로 노란색도 네, 주변에 한번 점으로 찍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리의 둘을 띠를 한번 진한 색깔로 한번 둘러줄게요. 자, 성탄 트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성탄 카드이니만큼 메리 크리스마스 글씨를 넣어주면 좋겠죠.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영어로 써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기 철자 헷갈리지 마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앞면이 완성되었습니다. 겉면과 안쪽 면에 풀로 붙여서 완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면에다가 풀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풀을 꼼꼼하게 붙여주시고요. 먼저 이쪽 면 먼저 붙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접어서 안쪽 면도 풀을 칠해줄게요. 자, 이렇게 접어주면 짠! 예쁜 성탄 카드가 완성되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맹이를 축하해요. 여러분이 만드신 예쁜 카드를 주변 이들에게 전해주세요. 성탄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만드신 예쁜 카드는 홈페이지에도 올려주시면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되세요.